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간밤에 미국장이 상승을 해서요. 오늘장에 대해서 또 회복력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는데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어제 나온 지표 살펴보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6.4% 상승했죠. 이 부분은 전월에 6.4% 정도가 발표가 됐으니까 전월에 6.4% 정도가 발표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 CPI에서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년비 5.5% 전월비 0.5% 상승해서 이 전월비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전달에 발표된 부분보다 살짝 높게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CPI 같은 경우는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근원 CPI의 경우에는 주요 상승 요인이 주택 임대료를 비롯한 주거비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요. 약 60% 정도를 주거비가 올려놨다라고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주거비까지 제외한 핵심 서비스 인플레 같은 경우는 0.4%에서 0.5%로 상승하면서 인플레가 좀처럼 잘 기대만큼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대체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인 만큼 이번 연준에서는 0.25% 인상이 좀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금 오늘 저녁에 발표될 경제지표도 있죠. PPI하고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CPI에 비해서 시장의 영향력은 좀 다소 제한적인 그런 지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PPI는 CPI의 선행지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겁니다. 전년이나 전월비 수치가 많이 높았었죠. 지난달에 이 부분 1월달 CPI, PPI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수치가 높았던 것만큼 헤드라인 수치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할 걸로 전망되고요. 일단 2월 예상치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전년비는 5.4% 정도 그리고 전월비는 0.3%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달에 발표된 부분보다는 상당히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CPI에 의해서 PPI가 조금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시장은 좀 더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요. 이 소매 판매도 오늘 저녁에 발표됐는데요. 전월비 수치도 마찬가지로 이 소매 판매는 1월달 소매 판매가 2월달에 발표된 게 3.0으로 굉장히 놀라운 숫자가 나왔었죠. 이 숫자도 좀 높은 만큼 이번에는 마이너스 수치가 나올 겁니다. 일단 이 두 지표는 시장의 예상치에서 큰 폭으로 좀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연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나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수치 중요하게 또 보셨고요. 또 PPI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2월에 나올 수치의 예상치 짚어주셨고 일단 전체적으로 오늘 간밤에 나왔던 CPI에 대해서는 주거비의 상승 또 주거비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인플레의 상승세 주목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시장 동향과 또 파생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CPI가 나왔는데 베이시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장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살펴보면 우선 미국 증시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이 CPI 장시작전에 불안감이 조금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 CPI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 장중에 우크라이나 쪽이죠.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미국 드론을 격추했다라는 소식. 이런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또다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막판에 좀 비교적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올려서 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이 S&P500 지수가 지난주에 기준으로 삼는 200일 입행선을 하향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째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S&P500 기준으로 200일 입행선이 위치한 3940포인트 정도 이 정도 회복이 강건인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제 지지선으로 기대했던 120일 이동평균선이 힘없이 붕괴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반등이 나오는 그 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월 하순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는 2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좀 현금을 만들어두십시오라는 얘기를 방송 출연할 때마다 매일 방송을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때마다 현금을 늘려두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시장이 2월 하순부터 완전히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의 상승에 의해서 다른 여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어제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매매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근 급락으로 좀 가격 메리트 반등시 가격 메리트로 접근하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국면, 이런 국면을 이용해서 좀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선물시장의 움직임들 한번 보면요. 지난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이 미결제 약정 부분이 전월물 같은 경우는 약 미결제 약정이 27만 개 수준이었는데 30만 개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 파생시장의 판이 커졌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판이 커진 만큼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커진 모습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선물시장에서 1조 4천억 정도를 순매도했는데요. 이거 장중에 1조 8천억까지도 순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내용이 미결제 약정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거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청산을 하지 않은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결제 약정이 어제만 해도 1만 8천 개 약정도 크게 급증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은 어제 신규로 매도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이 빨리 좀 해소가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수급이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6월 만기까지도 중기 관점에서도 좀 부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이 선물 미결제 약정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시장에서 수급 동향들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이 옵션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월물초지만 큰 폭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만기가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63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푸드옵션을 119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매수, 콜 매수 품매도 이거는 합성 선물 매수 포지션이 되겠죠. 상방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상당폭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콜옵션 쪽을 185억 정도를 신규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즉 외국인들은 상방 포지션에서 어제부로 좀 박스권 포지션으로 이렇게 전략을 수정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금융투자 쪽에는 지금 어제 푸드 매수 포지션 이들은 외국인들하고 반대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었는데요. 월불 초 그때 지난주 금요일날 푸드옵션을 98억이나 순 매수를 했었죠.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청산을 하면서 콜옵션을 어제 176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상방 포지션을 조금 강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보면 반등 신호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오겠지만 일단 그 상승폭 그런 폭들은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못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장에 2350까지도 밑돌면서 코스피가 마감됐었는데요. 오늘 반등폭이 선물 또 옵션 시장 동향을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셨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선물에 외국인의 매도가 커졌는데요. 중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정을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가 될 겁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한 부분이에요. 계산기 두드려서 직접 계산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 미국 시장에서 침체가 오는 그걸 맞출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것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가장 우측에 좌측에 보시면 금리 역전됐던 그 시기를 제가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7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4월 달에 금리 역전이 됐으니까 그 부분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도 정리가 돼 있고 주가가 고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시작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쭉 정리돼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역전 관련해 갖고 금리가 역전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오는 그 평균 기간은 13.4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지금 작년 4월 달에 금리가 역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1년이 조금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기간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있을 때 이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니까 불과 5개월 만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기도 했고요. 또 가장 길었던 것은 2006년도에 서프라인 모규론 사태까지 이어졌던 22개월짜리가 가장 금리 역전서부터 경기 침체되는 그 기간이 가장 길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도 좀 정리돼 있는 부분들이 있죠. 평균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은 마이너스 51%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9월 달 기준으로 S&P500이나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을 보게 되면 작년 9월 달이 제일 저점이었었죠. 그때 S&P500은 마이너스 25.58%가 하락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저 3300에서부터 2100포인트 근처에까지 떨어진 숫자 그걸 계산해보면 한 35.62%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죠.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은데 우리 시청자님 오래되신 분들은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베어스턴스가 2008년도 3월 달에 그때 구제금융을 받았어요. 이게 온다고 그냥 바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는 과정에서 주가는 올랐다 하락했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좀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경기 침체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2002년 9월 달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00포인트 때 고점에서 과연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지난해 9월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도 보면서 시장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짱 놓치지 말아야 할 마켓 시그널도 주시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하락은 다소 좀 과다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폭이 가장 컸죠. 중국이 0.7% 대만이 1.2% 정도 하락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엄청난 그런 매도가 이 낙폭을 키운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은 원래도 그렇지만요. 지금 최근 같은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동매매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지표 하나를 좀 갖고 나왔는데요. 다른 부분들 주로 하락했을 때 이럴 때 반등을 찾는 그런 과정은 이격도나 RSI 이런 부분들도 보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은 괌에도 이런 신호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나오고 있는 게 ADR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수를 비교를 해서 나타낸 지표인데요. 일단 이 ADR 지표가 80% 아래에 있을 때는 과매도 국면 그리고 120% 이상에 있을 때는 과매수 국면으로 해석하는데요. 양 시장 모두 어제로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69 정도로 내려갔고요. 코스닥 시장은 70.69% 정도로 하락했으니까 이 ADR 지표상으로는 조금 과매도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반등이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장이 진짜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얘기입니다. 반등 시에는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공개 방송 일정 있으신데요. 이재필 전문가 오늘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일정 있으십니다. 유튜브 생방송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 곰보다는 여우같이 대응하라라는 지금 시장의 대응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재필 전문가 장 마감 이후에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켓 시그널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